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양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혼조세를 보였죠.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이죠. 그런 부분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좋았죠. 일본 0.4% 상승 중국 0.54% 상승 진행 중 홍콩은 0.5% 정도 상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원 정도 오른 1211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1.83원 내린 1135.76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하고 원엔 환율을 보면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됐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0.33달러 내린 55.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작은 아직 좋지 않았죠. 어제 지소미아 종료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을 시켰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낮았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상당히 많이 팔아댔죠. 그런 부분 아무리 봐도 좀 미리 이렇게 매도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79억 기관이 660억 매수하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0.14% 내린 1948.3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245 종목밖에 안되죠. 그리고 내린 종목이 589 종목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지수는 크게 내리지 않고 잘 방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목별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제 지소미아 연장 관련해서 보면 그래도 지수상으로 봤을 때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아주 낮게 시작을 했고 좀 땡기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결국은 0.53% 비교적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08.9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340억 매수하고 기관이 80억 매수 들어왔죠. 어제 외국인이 1000억 이상 매도를 했고 기관이 5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미리 매도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오늘 쌍끄리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지수는 좀 좋지 않았죠. 오른 종목이 387종목 내린 종목이 842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훨씬 많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특정한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를 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특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일 밤에 열리는 파월의장의 연설에 대한 이런 관망세로 미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강법으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러나 우리 증시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건으로 여기의 환율이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이런 투자심리 악화 등이 우려됐지만 외인 기관이 어제 22일 미리 큰 폭으로 매도를 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금일은 지수상 큰 하락 없이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닥 시장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지만 매수 종목이 일부 종목으로 좀 집중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체감상으로는 좋지 못한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네 번째로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애국 테마 그리고 국산화 테마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분은 더 이상 테마에 대한 이런 힘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강자들인 좀 시총이 작은 가벼운 종목들이죠. 모나미 그리고 신성통상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발생한 신규 테마인 탄소섬유 국산화 테마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지테크, 화신테크,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시총이 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죠. 이런 종목들 외인 기관의 이런 공매도라든지 물량 투하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기 힘든 이런 종목들이 금일 상당히 강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의 5G 상용화 수위에 주로 분류된 RFHIC 그리고 KMW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 5G 애국 국산화 테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국이 대미 보복령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새로운 제재 관세 10% 부과가 9월 1일부터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일부 품목은 12월 달로 연기를 했지만 추가로 제재에 부과하는 또 이런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지소미아 종료가 지수상으로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충격 없이 잘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하락 종목과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이 꽤 많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도 매수에 좀 들어오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런 메이저들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강하게 매수를 이렇게 들어오고 제약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는 이렇게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말 간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발 또는 일본발 특별한 악재가 없을 경우에는 세계 시장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 청와대 쪽에서는 미국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 했고 이렇게 이제 종료하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조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한국과 일본에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 뭐 큰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이 워낙에 깡패 같은 나라죠. 이번에 뭐 덴마크 그린란드 사겠다 팔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그린란드 그린란드 내가 살래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면서 우리는 팔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팔면 그러면은 덴마크 너그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제재를 가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뭐 깡패가 따로 없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이렇게 특별한 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시장의 이런 방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미국의 주가 부양에 상당히 올인해 있고 머리 속에 그쪽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이런 지소미아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금일 시간대별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보시면 기관들이 오늘은 그래도 좀 들어왔죠. 66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로 계속 일관을 하다가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들어오면서 매수로 전환했죠. 79억 매수 기관 660억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오늘 910억 정도 팔았죠. 거래소 수급은 상당히 좀 양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호스닥도 수급은 좋았죠.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많이 사들어와 줬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팔아댔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은 다시 이제 조금 사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이시고 기관은 기관도 한 80억 정도 그래도 매수를 했죠. 어제 한 560억 정도 팔고 그래도 다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한 400억 정도.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한번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업종 지수를 보시면 자 코스피 쪽에 오른 게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죠. 그리고 유통 비금속 화학 요 정도만 조금 강했습니다. 조금 강했죠.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좀 떠받들어 줬죠.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 전자도 잘 버텼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그러나 이제 삼성 전기가 또 약간 이 전기 전자 업종들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삼성 전기는 자꾸 좀 이렇게 건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 빼면 지금 지수는 이렇게 좀 삼성 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방어를 했지만 지금 내려간 업종들이 훨씬 더 많죠. 전기 가스 의료 종료 음식료 좀 좋지 않았습니다. 보험 이렇게 이제 내수주들도 좋지 않았고 의약품도 별로 좋지 않았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얼마 안 떨어졌지만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좀 많이 빠졌죠. 0.5% 정도 좀 많이 빠졌고 지금 통신 장비 쪽 5G 쪽에 지금 이 수급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여기 이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 종목이 있죠. 자 그 통신 종목들 오늘 매수세가 많이 몰렸고 그리고 소재 관련 주들 이제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이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일반 전기 전자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부분도 약간 이제 일본발 이런 반사형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 지금 약세 보인 업종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특히 이 제약 쪽은 특히나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좀 자지우지하는 그런 종목이고 또 이제 외인 기관들이 또 여기에서 또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지소미아 파기 이런 부분을 핑계 삼아서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을 상당히 많이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 그리고 통신 서비스 금속 인터넷 유통 등등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인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8월 21일 지금 이제 조금 줄었죠. 신용용자가 8조 3천억 정도 해서 이제 8조 2천9백억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자 이 신용용자는 지금 8조 수준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전에 10월 달에 8조 8천억까지 떨어졌었죠. 한참 폭락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8조 2천9백억 정도 신용부분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어제 21선 부근에서 어제 뭐 외국인하고 기관 상당히 많이 팔아댔죠. 팔아대면서 음봉이 길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스럽게도 낮게 시작해서 양복을 만들어냈죠. 11선에서 받치면서 지지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일선 맞고 꼬리를 좀 달아줬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바닷건에서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11선 지지 받으면서 양복이 나왔죠. 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늘 밤에 이제 이런 연설 결과에 따라서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갈 그런 준비는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좀 좋지 않아서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린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내려오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지금 그래도 양복이 만들어진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고 21선은 이렇게 잘 뚫어냈고 어제 외인기관 폭탄매물 엄청나게 던져댔죠. 그런 부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던진 후에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양매수가 그래도 조금 들어오면서 그래도 양봉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5일선을 이렇게 바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밤 파월 의장에 의해서 이제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00원 하락했습니다. 오늘 0.23% 하락했죠. 뭐 코스피 그림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자 지금 이제 21선 딱 부딪히고 밑에 11선을 바치면서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241선에서 꼴이 달고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죠. 자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21선 맞고 여기서 이제 한번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이 뭐 20만주 정도 팔았죠. 기관이 한 46만주 정도 샀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사고 팔지는 뭐 하는 수준이죠. 삼성전자 치고는 자 이렇게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지고 마찬가지 이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이런 스탠스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오늘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갭으로 좀 하락을 해서 대부분 종목이 다 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나 삼성전기는 위치상 조금 이제 갭 하락하면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양이 되는 위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약설 좀 보였죠.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1.8%까지 빠졌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돌아서면서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꼬리를 그래도 이렇게 좀 달아준 부분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이지고 외국인이 5만4천조 팔고 기관이 4만2천조 팔았죠. 외국인이 이제 이틀째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이틀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빼면 기관은 지금 4일 동안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외국인이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좀 받쳐줬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마찬가지죠.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오르고 밑에 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또 쌍바닥을 한번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직전 저점의 바닥보다는 높은 수준 뭐 여기여서나 아니면 좀 더 내려오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딱 되고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패턴을 다시 깨고 21선 뚫는 이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삼성전기는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다운 반등을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겁먹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SK하이닉스 0.8% 올랐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또 20만주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관망세였죠. 만 4천주 정도 팔았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하이닉스 많이 이렇게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고 오늘 121선 위에서 양봉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2평선을 다 모아놨죠. 2평선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상당히 얽히고 설켜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별다른 이슈 없이 좀 좋은 소식이 오늘 밤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서 하이닉스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0.66% 하락했습니다. 시가가 2% 가까이 마이너스로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 다시 조금 좋아지면서 0.66% 하락하면서 양봉은 그래도 만들어냈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5위선 지키면서 이렇게 그래도 오르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21선 한번 도전했다가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어제 한번 내리고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의 마지막이 되면 다시 이제 이 쌍바닥 힘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전화위복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데 보면 외바닥에서 올라갔죠. 외바닥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내려왔죠. 이번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바닥이 아니고 여기에서 만약에 쌍바닥 잡아준다고 하면 이번에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면서 21선을 뚫어주게 되면 이런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강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4% 하락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9% 셀트리온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좀 많이 땡기지는 못했죠. 많이 땡기지는 못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쌍끄리 매도가 나왔습니다. 5만 9천주 2만 천주 5일선하고 10일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줬죠. 지금 위치상으로는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위헌이 되는 부분은 양봉으로 끝이 났다. 이런 부분이 조금 괜찮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셀트리온이 가면 또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겠죠. 지금 이제 바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21선 끌어내리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셀트리온이 갖추면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따라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신라젠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1선을 회복을 하면서 어제 6% 가까이 올랐죠. 6% 가까이 오르고 오늘도 2.7% 올랐습니다. 고가는 6.5%까지도 갔었죠.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바이오 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래도 조금 돌아섰죠. 좀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 신라젠 또 이제 코롱 그 임보사가 이렇게 식약처에서 취소 허가 취소가 발표가 되었지만 다시 이제 미국 쪽에서 좀 괜찮은 그런 논문이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 의사협회에서 임보사는 계속 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신라젠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좀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바닷건에서 이렇게 이제 11선 올라타고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죠.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35만주 들어오고 기관도 8만주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지속이 될지는 상당히 좀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지금 흐름상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5일선 올라선 상태에서 양봉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계속 좀 도와준다고 하면 투자 심리는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안정이 많이 됐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파미셀은 오늘 3.4% 많이 빠졌죠. 어제 파미셀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버텼죠. 어제 이렇게 좀 버틴 종목들은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많이 빠진 것들은 오늘 좀 버텨주고 그런 패턴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0.6% 정도 이렇게 빠졌었죠. 그리고 오늘 3.4% 좀 길게 좀 깊게 밀었습니다. 21선 몸통에 이제 걸쳐있죠. 자, 외국인이 한 800주 정도 사고 기관이 6,900주 팔았죠. 기관에서 좀 판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심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인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래도 이제 지금 21선에 걸쳐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좋은 소식 나오면서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 이제 이 평선 이탈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첨생법이라는 이런 재료를 등에 업고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ABL 바이오는 종잡을 수가 없게 움직이고 있죠. 어제 이제 특허가 이렇게 나오면서 특허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7%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 상당히 어제 좋지 않았죠. 외인기관의 쌍그림 에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ABL 바이오 외국인 25만 주나 팔았죠. 그러면서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던진 걸로 보여지고 그러고 오늘 6%나 빼버렸습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21선, 5일선, 11선 부근까지 지금 한 번에 다 내려와 버렸죠. 이제 11선 언저리에서 이제 마지막 저항선이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1선 한 번 뚫어 줬었는데 결국은 다시 오늘 21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것도 6%나 좀 크게 내려와 버려서 지금 또 외국인이 12만 주나 팔고 기관도 24,000주 팔았죠. 여기에서 막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막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 조금 불안한 그런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좀 돌아와 준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ABL 바이오 혼자서 내려가기는 또 쉽지도 않겠죠. 이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의 심리가 좀 살아나기를 조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와주면서 다시 패턴을 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이런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게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4% 하락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주들 대부분 이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큰 폭으로 좀 하락했죠. 계속 기대감으로 잘 가다가 2평선 다 뚫고 올라섰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헬릭 스미스는 끌어올린 주체가 개인들이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는 어제보다도 약했죠. 기관이 9천주 외국인이 6천주 정도 팔았지만 어제하고 별다를 거가 없었지만 개인들의 오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소미아 파기 이런 부분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많이 위축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4% 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지만 241선 몸통에 걸쳐있고 121선은 꼬리 달고 이렇게 터치를 해줬죠.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갭으로 지금 좀 많이 내려와 버려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에서 이제 은봉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은봉이라서 조금 모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11선이 끌어올라오겠죠. 11선은 끌어올리고 121선은 이렇게 지키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티어 올라가주면 제일 좋겠죠.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개인들의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줘야지 이렇게 다시 단기간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바로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바닷고 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언저리에서 11선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유한양행은 오늘 올랐죠. 어제 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유한양행은 2.6%면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얘는 올라갈 때도 많이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많이 못 내려오기 때문에 2.6%면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얘를 보고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건 너무 많이 뺐다 이러면서 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많이 뺀 부분 오늘 또 바로 되돌렸죠. 0.9% 상승하면서 21선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탈 발판은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화제약도 보면 1.24% 하락을 했죠. 자 양봉이 이렇게 그래도 나온 부분은 양화죠. 33일선 받치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11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올라와서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요런 흐름이 계속 이제 요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외국인이 오늘 5600주 들어오고 기관이 2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급은 계속 좋죠. 기관의 매수세는 보면은 파란색이 하나도 없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최근에는 좀 매집이 잘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 그리고 한화제 워낙에 돈을 잘 버는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좋지 않은 장에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나스 미디어는 나스 미디어는 어제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3% 올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2.3%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잘 버틴 것들이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3000주 정도 팔았죠. 기관이 한 800주 정도 팔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21선까지 하락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5일선하고 33일선 그리고 10일선 몸통에 좀 걸쳐 있습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오늘 조금 조정받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로 좀 이어가고 있지만 금일은 아무튼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롯데칠성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죠. 2.6%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얘도 마찬가지죠. 어제 장이 좋지 않았을 때 2.67% 올랐죠. 어제 이렇게 좋았던 모습을 보인 종목들은 오늘 다 다시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2.6% 올랐고 오늘 그대로 2.6% 또 이렇게 내렸죠. 그러면서 지금 쌍바닥 라인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쌍바닥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운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정말로 바닥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기죠. 직전 바닥 부분 최저 12만 6천 5백원 수준 그 정도까지 한번 차라리 내려와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내려와 주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쌍바닥 라인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단기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가면 이제 좀 상당히 매수하는데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도 지소미아 종료 이런 찝으면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상으로는 그래도 크게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말 간에 이런 지소미아는 이제 좀 정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잊혀지는 그런 주말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